안녕하세요. 권희영아입니다. 앞에 캠핑장 카라반 영상 다음 영상인데요. 아까 뭐 요 앞전에 영상을 보시면 카라반들이 너무 많이 주차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서 앞 영상을 찍었고요. 지금은 김광석 거리까지 가는 길의 영상인데요.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8배속으로 아주 빠르게 달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빠른 영상 처음으로 지금 더빙으로 그 말을 입히고 있는데요. 저도 조금 낯서네요. 풍경이 참 이뻤었는데 시간이 뭐 2시간 정도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이거 지금 14분짜리거든요. 14분 동안 안 쉬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달려가자 달려 달려 와우 지금 지나는 곳은요. 여기가 달성문화센터 옆에 무슨 다리지 기억이 안나네 기억이 안나는 다리를 지나가고 있고요. 조금만 더 세게 달려가다 보면요. 와룡대교가 나오거든요. 여기가 와룡대교입니다. 하늘이 파랗고 이쁘죠. 위의 길은 도로고요. 옆이 금우광이에요. 아까 금방 까지 여기서부터 낯금 아 낯금이네요. 아까 위로는 물고기도 잡을 수 있는 곳인데 지금 삼공단 쪽으로 가고 있는 길이고요. 자 빨리 가볼게요. 쇽쇽쇽 피하고 조금 있으면요. 좌측편에 보시면요. 여기가 어디지? 저 앞에 좌측편에 큰 모습은 그건데 유채꽃단지 있고 아 기억이 안나네 하여튼 이거요. 지금 여기 우측편에는 이제 삼공단 쪽을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어? 방금 팔떨길 지났나? 김광석거리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어떤건지 아실... 아실란가? 맛있는 맛집들도 참 많은데 거기는 혹시 어지럽지 않나요 영상이? 지금부터는 여기 삼격동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조금만 가시면 삼격동 아 지금 삼격동 나왔네요. 여기서부터 벚꽃이 많이 피어 있었거든요. 이게 날짜가 이게 날짜가 2주 전이니까 아 시간이 좀 되었네요. 지금은 다 떨어지고 없을 거예요. 제 영상 다른거 보시면 제가 벚꽃특방원 벚꽃특방원 벚꽃특방원으로 많이 활동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두류공원에 벚꽃이 얼마나 피었는지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두류공원까지 갔었어요. 이때가 벚꽃이 한창일 때죠. 사람들도 정말 많았고요. 그리고 자전거 타는 사람 오! 자전거 도로에 사람 오시면 안 되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자전거 도로에 많이 있어서 위험했어요. 그리고 벚꽃 보이시죠? 벚꽃 많아요. 이뻐요. 또 다리를 지나갑니다. 조금만 더 달려가시면요. 칠성시장 야시장이 나오는데요. 낮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자전거 도로에 사람들 너무 위험하게 이때 넘어질 뻔했어요. 안 비껴주더라고요. 아 벚꽃 이쁘다.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이날 꽃 때문인 것도 있고 날씨도 좋았고 뭐 이럭 그럭저럭 다 좋았네요. 친구들하고 여럿이서 같이 이 길을 가고 싶었는데요. 제 친구들은 아무도 자전거를 타려하지 않더라고요. 조금 속도를 내면서 가볼게요. 장관이긴 장관이다. 진짜 이쁜거 잠시 벚꽃 구경해 볼게요. 빠른 속도지만요. 잠시만요. 다리 또 지났네. 오 위험해요. 아저씨. 쏙쏙쏙쏙 잘 피해가죠. 진짜 조심해서 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산책하는 길이라서 그런지 아 가는 길 내내 속도를 내지 못했어요. 안 비켜줘서 정말 힘들었고요. 엉덩이가 아픈데도 꾹 참고 갔어요. 일단 끝까지 안 가보기 위해서요. 이 길로 계속 가시면 가창이라고 아시죠? 가창 찐빵이라고 좀 유명한 찐빵 거리가 있는데요. 거기서 찐빵 하나 사먹고 와도 되게 괜찮은 길이에요. 오 길 참 이쁘네 여기 이 길에서는 추월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추월합니다. 조금만 더 달려가면요. 목적지에 다 와가요. 영상 지루한 부분 많으신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고요. 영상 편집이라 그러는게 아직까지 감이 없더라고요. 그냥 풀 영상으로 빠른 속도로 다 올려버렸어요. 재밌게 편집하는 방법을 아직 찾지를 못했는데요. 점점 좋아지고 말도 좀 더 잘 할 수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 아직 초보 유튜버니까 뭐 이런 말을 버벅거리고 조금 그러고 두서없는 말들 그리고 이해가 안 가시는 말들 제가 혹시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제 영상은 더빙이 더빙으로 거의 하는데요. 원고가 없어요. 그냥 영상 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뭐 제 유튜브 보시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대로 다 한다. 다 하자. 이게 제 유튜버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 이렇게 음성을 입힐 때도 뭐 즉흥적으로 내 맘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지루하신 면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래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하루의 끝을 제가 이거 편집하고 음 영상 올리고 이런 재미로 살거든요. 요즘에 나름 삶의 활력을 찾은 것 같아요. 유튜브 촬영하면서요. 아직 창피해서 뭐 액션캠 이걸 들고 뭐 식당이나 사람 많은 곳 이렇게 가기는 좀 힘들어요. 그리고 방금 아 김강수 거리를 지나쳐서 다시 빠꾸해서 가고 있어요. 아까 전에 보시면 대백프라자도 나왔는데요. 아 제 고등학교 댕길 때 대백프라자 진짜 좋았는데 친구들하고 동전노래방 갔던 기억이 나요. 대백프라자에 진짜 옛날이죠. 아까 왔던 길 빠꾸 해서 빠꾸 아시죠? 뒤돌아간다. 뒤돌아가 서 가고 있는 길이에요. 자전거도 지금 막 추울 하면서요. 앞에 보시면 여기 아직 안 나왔나? 아 여기 앞에 보시면 굴다리로 이렇게 들어가셔야 하지만 김강수 거리를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자 올라가 볼까 긴강수 거리로 좌회전 오오오 좌회전 자 악보 보이시죠? 긴강수 거리 느낌 물씬 바람이 불어오는 곳 자 우회전 그 커브 이때는 내려서 안전하게 내려서 끌고 가고 있고요. 사람 많은 곳은 위험하니까 저는 자전거를 타고 가지 않아요. 다 보시죠. 옆에 다 끌고 올라가는 거 끌고 내려오고 자 이 길로 쭉 가시면 긴강수 거리가 나옵니다. 솔직히 창피해서 안에 이거 켜고 가지는 못했어요. 마을은 긴강수 거리를 가다 라고 했는데 아 긴강수 거리 앞에 까지만 갔어요. 자전거 타고 아 액션캠은 거기서 꺼버렸어요. 호주머니에 숨겨서 들고 다녔어요. 저도 모르게 창피했는가 봐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점점점 좋아지겠죠. 오늘 영상 입구까지 입니다. 앞으로 가시면 긴강수 거리에요. 그리고 못난 이 유튜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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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